승글라스를 왜 껴? 뭘 했다고 웃겨? 용왕의 딸이에요 뭐라고? 용왕의 딸을 따지네 그냥 배다는 자식이라니까 이복동생이 이복동생 내가 어릴 때 본 적이 없어 어리지나 혈통은 나밖에 없고 용왕님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소인이 많아 원래 그 바다라는 게 산란의 현장이잖아 낚시를 안 하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네 나무 어디 살아요? 서울 삽니다 서울 은평구 은평구? 네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? 저는 부모님 부산에 계시고 어 부산 부산이야 오빠 부산이야 오빠 이야 부산 어디고? 부산 저기 진시장 있는데 모르죠 서면 서면 서면? 서면 내가 서면 동성고등학교 나왔잖아 동성고등학교? 어 경남여고 경남여고 경남여고야 미어 좀 많이 잡아야겠다 네 마 뭐 좀 도와줘 도와주십시오 오빠 도와줘 아 이거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학연이잖아 혈연 지연 학 학연 지연 학연 혈연 지연을 좋아해 내가 지연에 걸리는구만 왜 왔어? 동생 집에 있지 오빠 오빠 만나러 왔어 미치겠네 오빠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도 알고 있어 오빠 오빠 질이 안 좋아 그럼 뭔 오빠를 찾으러 왔나? 질이 안 좋아 야 근데 나 오빠 갖고 와 나쁜 오빠 아 옛날에 부산에 살 때가 이경비가 아니야 아 마치 갔어 아이 고향 사람이야 오빠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 아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 장어는 제가 비고는 제가 하고 갑니다 비고는 비고는 제가 하고 갑니다 비고는 약간 믿음이 안 간 스타일인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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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어보세요 실례의 박 과장이라고 네 하아 진짜 막 야 야 이거 잡으러 온 건 아닌데 죄송한데 박 과장님 중고차 육부 아니에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대물 하나 잡다 대물 대물 하나 잡읍시다 비고는 갑시다 비고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 그럼요 네 우리 또 역전의 명수거든 왔다 히트 맞다 왔다 왔다 왔어 나이스 왔다 히트 왔어 나이스 잘한다 야 우리 팀이 잘했네 자 진짜 큰 놀꾸놀꾸놀꾸놀꾸놀놀꾸놀꾸놀꾸놀꾸놀 robbery 깊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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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! 10! 10! 아! 걸그룹이 걸그룹이! 아! 대박! 오짜다! 오짜! 오짜 오짜! 오짜 오짜! 7자입니다! 7자! 어! 큰 놈이다! 큰 놈! 진짜 큰 놈! 큰 놈! 큰 놈! 큰 놈! 아! 또 누가 사 Ведь서 앗!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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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록보기가 나오나요? 가자, 가자, 가자 아무그때지塞아서 여기가야지 팔자, 팔자, 삼희장 오시밤드ezes 오! 오, 힘쓰는 거 봐! 오! 오! 크다, 크다, 크다! 오, 많이 크다, 많이 크다! 오, 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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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! 오, 크다! 크다, 크다! 크다! 우와, 크다! 우와! 나이스! 우와, 크다! 와! 나이스! 크다! 와, 빠졌어! 와, 빠졌어! 빠졌어, 빠졌어! 빠졌어, 빠졌어! 진짜 컸는데! 누가, 누가, 누가 다졌어요? 아, 나무 님! 와, 진짜 컸는데! 진짜 컸는데! 빠졌습니다! 아, 진짜 컸는데! 즐거워! 기쁘다 구주 오셨네 광어가 빠졌네 길의 광어가 빠졌네 오빠 좋은 사람이 아니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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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